오랜만에 또 돌아온 포토데이 내꺼 뿌러! 오늘의 컨텐츠 오랜만에 돌아온 포토데이 투표 시스템으로 빙시쿤을 뽑아 빙시쿤이 원하는 컨셉을 정해주면 하유님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포즈를 취해주는 컨텐츠다 32번째 분 단발을 원하시고요 교복을 원합니다 꾸라하는 표정이랑 살짝 수위 있는 자세 교복을 입고 살짝 수위 있는 자세가 가능해요? 이런 거 어떠신가요? 볼빵빵 하는 동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 없는 거지 방송에 왜 말이 없지라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음 하고 있으면 말을 못해요 목으로만 소리내면 된다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목으로만 소리내면 자 그럼 다음 분 뽑아볼게요 자꾸 추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42번째 분이십니다 단발에다가요 바니걸 입어주시고요 카드 들고 수줍은 표정으로 해주세요 삭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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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빵이면 니트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냐? 아 어떻게 웃어야 되지? 어떻게 해도 꼴 봤는데? 잠깐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은 분 대충이라도 찍어봐봐 빙식이 사랑해? 저걸 아니라고 하면 개쓰레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다음 그럼 뽑아보겠습니다 85 단발로 해주시고요 의상은 한복으로 해주시고요 캡처 어렵게 또또로 또또또로 뿡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 찐막 한 번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다음을 뽑는 숫자 X 천원 니트 없음 그러니까 1번이 나오면 천원이고 백 몇 번이 나오면은 1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백 단위가 나오면 십몇만원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? 얘들아 빨리 그 200번 때까지 한번 써볼래 우리? 자 그러면은 130에서 분명 말했어요 다음에 뽑는 숫자 X 천원이라고 분명 말했어요 여기서 130 딱 나오면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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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을 텐데 제발 군침이 싹 도는데 저는 상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투에 가겠습니다 자 뽑아요 나 눈 감을래? 나 눈 감을래? 하나 둘 셋 뽑혔어요? 여러분 나 눈떡? 나 눈떡? 헉! 1129인데 4자리라 뒤에 끊긴 듯 너는 진짜 악마다 너는 진짜 악마다 잠깐만 자랑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매니저들한테 자랑하자 난 11만원 받았어 와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와 잠깐만 나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에이 또 운이 안 좋으니까 안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네이션 부숴먹은 이어폰과 부숴먹은 아무튼 부숴먹은 거로 다 씹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만원은 회식비라는데요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